보이세요? 이제 제거하는거 찍고 계십시오 보이세요? 어휴 아휴 죽어 이거 나이템 꼬시려야되 이거 나가라 죽이면 되죠 이 꼬시려야만 하영이 쳐야라 응? 하영을 쳐야라 나이템 있잖아 주인아도 있잖아 떼지말고 근데 이 캐바이야만 없어요 어차피 기에서 깊숙이 더있기 때문에 약 발라야지 약 없냐? 14일자리는 안돼 다 썩어놔야지 대상끼리 좀 해서 싹쓰고도 많은데 싹쓰고도 없나야지 갔다와야지 싹쓰고도 없야돼 싹쓰고도 많다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절관이 쎄있어요 70%가 다 70%가 오네 이게 올라올게니까 올리니까 옮는데로 옮는데로 옮는데가 없어 하나 소금 시켜보는 첫 번째, 왜 이렇게 먹어서 먹어서 먹으시는데... 그냥 먹어서 먹으면 저거 먹기 전에 먹어요. 이제 좀 더 먹으면 좋겠다... 그만해,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... 안 해. 피치 안 해. 안 해, 시. 걔 안 해. 걔는 그 때문에 그런 거잖아. 다른 거 때문에. 걔는 사막에 있었죠. 약 발라서 좀 괜찮아졌을 거고, 그만해. 근데 시X, 굴레시로 잘 안 줄라고 그래. 어떻게, 바로 뗀 거지. 체험을 잘 줬는데? 찐득이 땅에서 귀 안전에는 없어요 더 좋아하지 문지어 주니까 시원하게 이거 빨아들이는 거예요